깊이 들여다본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민경욱 전 의원인데 오늘 마침 두 건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방송을 드려야겠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은 부정선거가 또 일어나면 나라가 절단이 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4.15 총선 등 지난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하고 향후에 건전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를 삼킬 수 있는데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제가 그듬 이야기하지만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는 뱀을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을 뱀에 비유하게 되면 그 뱀 아가리를 여러분들 연 상태에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3분의 2가. 이제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겁니다. 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갔느냐. 8번의 부정선거를 했지만 어떤 종류의 수사 한 번은 없었습니다. 30년 검찰 경험을 갖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은 윤석열 씨가 이러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사전투표 문제점을 경고 메시지를 여러분들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8분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차야 되지 않아 실시했던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 부정 세력들이 눈치를 좀 보고 조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 후보에서 35%의 조작값을 적용할 정도로 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고 드디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인 강서구의 사전투표자 수의 35%의 여러분들 정강 조작을 해 가지고 역대 사상 최대의 여러분들 부정성을 담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은 침묵했고 국민의힘의 김기현은 뭐죠 액신위원회 방식으로 엉뚱한 소리 한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나는 선거 문제에 대해 탓지 않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걸 윤석열이가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거 부정 세력한테 나는 눈 감아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뱀의 이름 아가리의 이름이 2분의 1이고 한 3분의 2가 들어간 겁니다.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진 거죠.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기꾼들하고 도덕놈들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200석을 얻으면 낑소리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합니다. 거북군이고 뭐고 없습니다. 바로 개헌에 들어갑니다. 그걸 믿느냐고요. 지난번 유심리 180석을 얻을 거라 했을 때도 넌 안 믿었었지. 제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재벌들은 그냥 여러분들 떡 모여주듯이 민주당 이런 정치인들한테 자리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해가지고 적당히 살아남을 겁니다. 사서야 크게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산층은 다 몰락을 하겠죠. 왜 약탈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져야 되면 계급을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뭘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런 나라가 다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성 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약탈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석유회사인 국영회사인 온갖 뭡니까 자기 사람들 다 심어가지고 회사가 그냥 그들이 나버린 거고 일당 지배체를 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정리하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한다. 그리고 그 계급들은 일반 대중들을 수탈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조세의 준조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 한국은 뭐죠 그냥 교역국가로서 경쟁력이 있겠죠.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부담하냐 돈 찍겠죠 뭐. 재정위기가 누적될 거고 경제위기 는 반복적이 될 거고 돈은 찍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가소가 될 것이고 모든 여러분들 일당 독재 체제가 여러분 경험하는 마지막 단계가 합해가치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터키가 그렇고 벨랄루스가 그렇고 베네수엘라 그렇고 아르헨티나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인 거죠 자기 문제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대들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문정부 하에서 이런들 국민을 그냥 그야말로 돼지 개처럼 여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자신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꼰짝 맙니다. 싫은 놈들은 떠나고 그냥 떠날 수 없은 사람들은 지배를 받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200석이 현실화되면 가정문이 아닌 거죠. 가정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래도 무조건 이 문제를 들어본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호소를 한 겁니다. 야 사람들아 이거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골로 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골로 가는 일인데 어쩜 이렇게 무심하게 보냐. 그러나 완전히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접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심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죠.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걸 덮는 걸 보고 야 저 양반은 저거는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상상초월 사람이구나. 대통령의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세일저 영업사원이로 돈을 한 번 벌어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일저는 삼성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현대가 하는 것이 무슨 대통령이 세일저 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한국은 참 저항정신이 많이 없어졌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중적인 그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분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실과 진실에 눈을 뜨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게 되면 역사의 또 변곡점이나 역사의 물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알리는 건데 정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였습니다. 그 정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보다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윤 대통령과 국힘당입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 충격적인 일인 거죠. 국민들이 그냥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국가가 여러분들 헌정질수가 여덟 번째 여러분들 침략을 당했는데 그것이 침묵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성에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금성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죠.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전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이 없을 겁니다. 본래 그렇게 생긴 사람이니까. 본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본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힘당의 김기현 씨나 국힘당의 수뇌부가 지금 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이 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는 꼴하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노예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새로운 계급이 이러면 탄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에 줄을 댄 사람들은 회피하겠죠.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줄이 없는 사람들은 성진 입학 모든 분야에서 뭡니까 다 불이익을 받겠죠.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리라온나 참 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중영합주의나 포퓰리즘 정도가 여러분들 기성을 뿌려 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죠. 그래서 참 조선 사람들은 남북한이 다 잔인합니다. 북쪽의 여러분들 큰 잔인한 체제가 등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북한 동포들이 신음을 하고 거기에 수만 명이 넘어와가 이러면 여기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 체제하고 비슷하게 이러면 가는 체제를 보니까 어떻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남조선 선관위하고 북조선 선관위가 뭐가 다릅니까. 남조선 선관위는 qr코드와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쓴 것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한 사람들이 그것을 합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패도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여러분들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여러분들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있게 여러분들 뭡니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자식도 없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 날이 얼마나 여러분들 남았다고 이렇게 나라를 망쳐가지고 뭐죠. 특정 여러분들 계급이 선거를 장악하고 나라를 일당체제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협조하고 부역하고 침묵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은 일당 지배체제가 여러분들 공고히 하게 되는데 부역하고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부역하고 있고 협조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주 내가 볼 때는 그냥 아주 항심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동갑이기 때문에 1960년 생기고 7, 9학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을 알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뭡니까 정치검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냥 정치검사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일찍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찍 뭐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냥 정치검사구나 술 잘 먹고 잘 놀고 좌우로 어울려 사람들 만나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는 지금 세월이라는 것은 문정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것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참정권이 어떻고 그건 뭐 당신들이 떠들고 부정선거가 어떻고 당신들이 떠들고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고 당신들이 떠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제가 유대민족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단은 여러분들 굳이 가서 예비군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지 않은 목숨이 달리 있는 문제인데 다 자기 나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여기 방송에 한 분이 남겼지 않습니까 아들이 프린스톤 대학교 경제학부를 다니는데 친구가 여러분들 전쟁 발발하자마자 바로 뭡니까 자퇴하고 바로 휴학하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이야기죠. 지킬 만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를 여덟 번째 도덕질을 하고 도덕질한 증거물들이 이름데 태산처럼 쌓였는데 대법관들이란 자들이 다 그걸 덮고 검찰에 공공수사부가 있는데 여덟 번 공직선거에 대한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제대로 된 수사가 없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검찰을 30년 하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믿고 이런 뽑아놨더만은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정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기 제이마이스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순거가 발생했는데 입을 싹 닦고 뭡니까 가슴이 울컹하다 눈물이 난다 하체가 구두두두하다 영업사원 1호 당정소통 현장 갈 테니까 누구도 현장 가라 그따위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지킬 만한 나라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여러분들 엇갈리는 그런 국가일에 정의로움이란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들 뭡니까 양아치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양아치는 그래도 뭡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주지만 국가 국민들이 다 이런 노예가 되게 되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걸 침묵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한마디로 아무도 다음에 이런 탄핵 당할 때 보호하려고 안 할 겁니다 제가 일찍 이야기했거든요 국민들 편에 못 서면 당신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국민들이 뭡니까 한번 니도 당해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푸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한 분이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도 뭐 선거 문제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게 미국이란 나라가 5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소위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그게 중앙집중체조가 아니고 연방주의라는 분권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한 주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그런 판사의 판결이 내렸더군요 연방제이기 때문에 견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낫죠 우리는 중앙집중적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전부가 다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 그런 박지원 씨나 이탄희 씨 조국 씨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처가 아주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200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너그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너그 세상이 되는 이번에 획기적인 방법을 선거범죄집단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연을 했기 때문에 참 고맙다 그렇게 아주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게 됐고 현재와 같은 그런 소위 선거인 명부도 없는 사전투표제도를 현행 방식대로 여러분들 실시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노예가 되고 국힘당이 대표를 하게 되고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서 국힘당이 차지할 여러분들 자리가 한 네 자리 정도 될 거다 그 이야기가 오늘 결론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언론인 출신자처럼 감으로 하고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엄정하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20년 4.15 총선에서 나온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치 성향이나 정치적인 선택이 크게 바뀌지 않은 걸 가정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고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부정성과 안 다룰 겁니다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은 개인적인 기대니까 제가 그걸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다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루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다루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해가지고 2024년도에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노예가 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것을 뭡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선거 부정 세력에 협조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더 심하게 하면 공범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에 선거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쉬는 날인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